아 근데 몸이 좌불안성이다 부들부들 떨려 가지고 내 마음이 편치가 못해 가지고 잠도 못자고 미치겠다 근데 뭐가 있냐면 겉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고요한 적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떨려 죽겠는데 그니까 그것도 이제 어제 오늘 내가 떨고 살았던 인생이 아니라 부들부들 떨었던 것도 이제 조금 익숙해졌는가 봐 그것도 내가 이제 조금 참을 줄 알고 내려놓을 줄 알은데도 지금도 떨려 죽겠어 미치겠다 이러고 살고 있다 언니야 미치겠다 도대체 산호 진짜 어 불안정이 미치겠다 근데 원래가 본인 자체가 음 원래가 남편이 없어요 사주팔자애가 남편이 없어요 그리고 원래 사주팔자애가 새끼가 없어요 원래 그런 사람이던데 우리 옛말에 음 옛날 공주들 동화 속 공주들 보면 아름다운 공주는 사실 없어요 맞지 공주들이 다 누가 시샘을 하고 어떻게 하고 죽일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숨어있고 하는데 본인이 그런 공주 사주팔자인 거야 음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떳다 자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나요가 아니라 그냥 쉽게 말하면 나는 공주의 사주팔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위안을 삼아야지 내 마음이 조금은 달래지지 않을까 싶어요 음 한 남자 품 안에서는 못 살아요 본인 자체는 그리고 예를 들자면 한 남자가 생겼다고 해도 그 사람과 끝까지 갈 수도 없고 사별을 한다든지 이혼을 한다든지 덩그러니 나 혼자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이 약간 얼마나 외롭게 해놔도 되죠 내가 음 네 음 참 가정이 있다고도 못하겠고 가정이 없다고도 못하겠고 동그러니 나 혼자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의 역할도 해야 되고 아빠의 역할도 해야 되면서 근데 또 뭐가 있냐면 보살핌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분명하거든 근데 내 남편의 자리가 분명한 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돌려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첩에 사주던 어쩔 수가 없다 근데 내가 이 사람과 이렇게 살아서 첩으로 살아요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나는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 게 내가 타고난 사주팔자애가 들어있는 거라 마음은 아프지만 그거를 역으로 공주라서 그렇다로 바꾸면은 조금은 더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응 뭐가 답답해서 오셨을까 근데 근데 지금 크게 뭐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내가 죽겠어요는 없거든 근데 이 불안증으로 살아온 세월이 너무 많이 있었다 그냥 그 과거에 지금 당장의 문제점이 아니라 그 오래됐어요 근데 이거를 자꾸 불안하고 불안한 감정이 있으니까 이걸 해소가 언제쯤 되려는지 불안한 감정이 끝나고 뭔가 해결할 만한 일이 있어야지 그게 해결이 되는데 그러지가 못한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해소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 그냥 다 해결되지 어 그러게 짜면서 지금 이렇게 지금 흐르고 있는 지나고는 있는데 그냥 항상 불안하고 이제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업적으로 아직 잘 잡지 않은 상태여가지고 지금 긍정적인 마음으로 견디고는 있는데 가정사가 어때요? 신랑 있습니까? 네 남편이랑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 근데 이 남자 가지고도 속을 많이 썩어라는 사람이거든 몸 썩고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져서 우리가 뭐 만나요 하는데도 그 남자 때문에 남편 자리로도 내가 마음 고생을 많이 해야 되고 한숨을 쉬어야 되고 그거 가지고도 내가 잡을 안 썩이어서 벌벌벌벌 떨고 살아야 된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왜 내 남편인데 왜 벌벌 떨고 살고 있나 남편이 이제 그 최근 한 일리 년 전에 이제 다른 이제 외도 내연녀가 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랑 예 근데 성향이 이제 나주지도 않는데 안 놔줘요 안 놔줘요 이 사람은 여자마다 하지를 않아요 너도 내꺼 너도 내꺼 또 만나면 너도 내꺼니 다 내가 책임질게 이래요 소유욕이 너무 강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사람인 줄 아니까 이거는 손절을 하고 싶은데 근데 미안한데 손절해가지고 내가 제대로 살기가 힘들겠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보탬이 되고 나한테 뭔가가 주는 것이 있으니까 내가 그걸로도 생활을 하고 먹고 산다 그러거든요 그걸로도 생활을 하고 먹고 산다 그러거든요 그걸로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도움도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제 마음은 이렇게 썩어 문지러지는데도 그래도 애기 아빠하고 저한테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니까 관계 유지를 하고 있어 미안한데 그냥 돈이다 생각하고서 말아야지 이 사람 품 안에서 내가 백 년 회로를 할 것 같아요 물어보자면 그건 힘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언니야 말고도 또 여자가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그래서 헤어졌대요 정리했어요 해도 여자가 또 들어와요 그러니까 애인을 계속 두고 살아라는 사람이다 편의 자리가 그래서 마음을 비우는 중이에요 지금 근데 어쨌든 간에 안 놔줘요 안 놔주고 소리도 나오지도 않고 그냥 돈이라 생각해라 어쩌면 내가 살려면 그래야 돼 돈으로는 도움이 주면 되겠어요 그렇죠 내가 얼마를 주고서 내가 그만한 대가를 바라기도 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 해줬잖아 그러니까 네가 그만큼은 참아줘야지 이런 생각도 한다 돈이야 준다고 하면 뭐 그게 부분입니까 물주지 근데 이미 그렇게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이니까 제 마음을 비워야죠 왜 해결이 안 돼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가 계속 끊이지 않는 그런다고 하는데 바뀌지 않은 사람이니까 바뀌지 않는다 아니야 내가 타고 태어나 자주 팔자 그러니 내가 마음을 기우고 살아야지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그 속에 저 오죽하겠네 사업적인 거는 좀 어때요? 사업하는 거는 괜찮아요 내가 원래가 리더십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본인 자체가 그래서 추진하고 뭔가 앞장서가지고 따라와 하는 거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라서 남들 따라가는 사람과 나를 따르라는 사람은 분명히 성향적인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나는 일하는 거 가지고 썩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 원래가 남을 예쁘게 해주고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다가 도화가 만발해가지고 나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붙어요 근데. 속을 썩이는 사람들이 많이 붙어요. 남자뿐만이 아니야 여자들도 그래 그냥 일반적인 여자들은 나한테 안 붙어요. 여자들 있지 팔자가 좀 세다 싶은 애들 있지 그런 애들은 잘 붙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말이 많고 뒤끝이 많다. 아까 인간 가지고 고가 많이 있어라는 사람은 맞는데 일하는 거에 가지고 돈이 안 되지는 않겠어요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사 개월째 되고 있어요. 뭐 하세요. 언니한테 맞는 거. 잘하는 거 같아. 아니야 일하는 거 가지고 전혀 문제 안 되는데 내가 지금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첫술에 배부르겠어요. 맛있죠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는 단계인데 그리고 원래 욕심하는 사람이라 딱 시작하자마자 팡 터트려야지 마음이 편한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답답증이 좀 생긴 거 같거든 데 일하는 거 가지고 크게 문제 안 돼요. 근데 올해보다는 사실은 내년에가 더 좋다. 응 그리고. 입소문나요 소문났어요 그리고 잘한다 소문도 났고요 어디 어디 소개도 많이 들어오고요 한번 왔다 간 사람이 또 소개시켜줘가지고 꼬리 물고 이어져 오는 가게인 거 같아. 응 감사하죠 가게 자리도 나쁘진 않은 거 근데 돈 버는 거 가지고 크게 문제는 안 되겠어 내가 벌어서 나 먹고 사는 거는 큰 지장이 없을 거 같아 근데 돈만 있다고 우리가 행복한 건 아니잖아 내 마음 짜리가 편치가 못하니까 이것도 조금 그냥 그런 거 같고 저것도 좀 그냥 그런 거 같고 하는데 돈을 생각해가지고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내 마음 안정시키고 가라앉히고 침착해지고 하는 거가 조금 가장 순서인 거 같다 그게 문제인 거 같다 너한테는. 그니까 남편이 여자가 또 있대요 또 누구를 만난데요 거기에 대한 거는 그냥 잊어버리고 내려놓으세요.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살아야 된다 내 물 주고 내 돈 줄이고 이름만 생각해야지. 남은 애 그걸 내려놓기가 참 힘들었잖아. 내 남편의 자리는 그냥 버려버리고 그래도. 애기 아빠의 자리는 남겨줘야 되지 않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것만 해야 될 거 같아. 맨날 눈물바람으로 살고 있거든요. 너무 예쁘신데 반짝반짝 빛나 보여 사실은. 광이 난다 너무 예뻐가지고 근데 남들 눈에는 정말 황금 같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내 속은 새카매서 나 혼자 저녁에 잘나고 누우면 잠이 안 오고 한숨만 쉬고 자고 일어나도 오늘 하루가 그냥 행복하다가 아니라 또 하루가 시작이네 하고 조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 같거든. 근데 그게 이제 우울증인 거라 언니야. 나 그만 살고 싶어요는 자살충동이고 그거는 아 내 행복하지 않아요가 우울증인데 그 세월도 어제 오늘 생긴 건 아닌 거 같고. 된 거 같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치료 아닌 치료도 조금 받았으면 좋겠어. 너무 깊어졌어. 나이가 이제 40대 초반인데 속에 거짓말 한 60너근. 하루 만일처럼. 많이 썩어 문드러진 거 같아요. 근데 내가 참으면 되겠지 나만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는 것은 그건 내 생각인 거 같고. 내가 행복해야지 내 새끼도 행복하고요 그래야지 일하는 거에도 즐거움이 생기는데 그거가 조금 많이 못 되고 있는 거 같아. 갑자기 삼아. 다 안 되고 있다. 항상 이렇게 된 사람들한테 어둡게 보이지 않으려고 밝게 보이려고 하는데. 얼굴에서 티가 나잖아요. 근데 내 남편이 애기 아빠잖아요 애기 아빠인데 애 자식이 또 있어야 돼. 또 있어요. 두 번째 와이프. 근데 이 사람 있잖아 새끼가 또 생기겠어. 새끼가 또 생기겠어. 또? 여자를 이제 만나면 이 여자가 이제 임신을 한다거나 이 사람 또 새끼 생긴다 새끼 소리가 또 나오는데. 그렇게 괜찮은 건가요? 여자를 많이 좋아도 하고요 따르기도 하고요 쉽게 막말로 잡놈이다 마다를 안 한다 이리 와서 잉크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디 감히 나한테 이래야 되는데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근데 새끼 나온다 소리가 또 들리는데 근데 굳이 내가 그 새끼를 책임지고 키울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이더냐 근데 새끼 나온다 소리가 또 들립니다 이 집에 새끼가 있고요 이 집에 새끼가 있잖아 여기 집에도 새끼가 또 있어요 소리가 좀 나오는데 남자가 능력이 좀 대단한 갑이다. 돈 없으면 그것도 못한다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아요 근데 왜 이리 여기저기 씨를 뿌리고 다니려고 하는 도대체 자신 욕심이 있어서 그런가? 아니 그러진 않아요. 딸이 없어요 네. 딸 갖고 싶어. 나이가 있는데. 육신 먹어도 칠신 먹어도 스무 살 만나서 딸 낳아 준다면 낳겠다 근데. 소원이다 근데 이 사람 갖지 못한 게 그거 하나 있는 것 같다. 다른 건 다 가졌거든 근데 그게 되게 갖고 싶은 욕심이다 이 사람한테. 옛날부터 그 소리 좀 했었을 텐데. 딸 낳아 차고 딸 낳아 차고 딸 낳아 차고 딸 낳아 갖고 싶다 하죠. 언니 알았는데 그럼 애 낳아 차고 또 합니까. 둘째 셋째는 계속 있었어요. 응. 애 또 날 겁니까. 제가요 아니요. 구원인한테는 그만해야. 이 사람이 나는 다 갖고 있는데 이 사람 어느 정도 재력도 분명히 있는 사람이고요 지위도 있는 사람이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뭔가 인정받는 사람은 분명하거든. 자신감은 강해요. 남들 다 가지고 있는 거 내가 하나 없어요 뭐 없어. 딸. 응 그래서 그 갖고 싶어 한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어떤 여자가 예를 들어 나랑 만났어 오빠 나 딸 하나 낳고 싶어 그러면은 나도 딸 하나 갖고 싶은데 그럼 우리 딸 하나 낳아 볼까 이랬소리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지금 바람 피는 내 언니가. 나이가 공급이어서. 지금 바람 피는 여자도 알고 있나. 응. 미치겠다. 참 놈 많네. 응 응 통화도 하고 정리하라고 제가 중간에서 해결을 했는데 이제 그 만나시는 분도 정리하겠다 했는데 저를 바보로 만들고 집에서 할 줄 알아서 가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 본처는 아무것도 몰라. 응 대단한 사람이네 얼마나 잘하면 아무것도 모를까. 한 번 한 번 하기가 시작하기가 힘든 거지 한 번 하고 다니라. 야 근데 이 사람 분명한 거는 새끼 또 생긴다 소리 나오겠어요 내 마음에서 남편이란 자리는 그냥 딱 지워버리는 게 맞을 것 같아. 제가 미끄러내지는 마음 꿈을 꾸면요. 한 번 그게 맞아요 당연하죠 응 근데. 최근에. 그냥 젊은 여자랑 둘이 같이 있으면서 저를 자꾸 약올리는 꿈을 꿔요 그럼 꿈 속에서 제가 분해가지고 진짜 막 한 대씩 때리거든요 의미 없이. 좋은 꿈이다 많이 두드러펴라 꿈에서라도. 아니 꿈에서 말고. 진짜로 실제로 꿈에서 기분이 나쁘니까. 그냥 실제로 때려 너희 새끼 막 이렇게 막 왜 갑자기 왜 또 정신병자처럼 왜 그러냐. 난 너무 분하니까 근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하죠. 난 꿈에서 이런 꿈을 꾸면은 이게 맞는데. 맞다. 근데 백 프로 다 맞아요는 아니지만 한 팔십 프로는. 맞아요. 이 사람이 의문 짓을 하고 왔기 때문에 내가 또 꿈에 그런 게. 보여지는 거고. 누구랑 연락을 하기 때문에 내 꿈에 또 일러주는 거야. 지금까지 인제 그 사람이. 그렇게 이렇게 보였던 게 다 그 전에 제가 꿈 꿨을 때 다 그랬어요. 그래서 꿈에서 그런 꿈 꾸고 나면. 근데 미안하지만 내 남편이 또 새끼가 또 일 때 소리 나오는 게 정말 말하는 것도 전 보는 것도 사실 미안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언제 새끼가 태어나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라는 걸 내가 이제 알았잖아. 그러니까는 그 정도로 마음을 좀 내려놓는 게 필요할 것 같아. 기대치를 높이면 사람이 기대하면은 바라게 되거든요. 너 그런 사람이구나. 니가 사적발자가 그렇다도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냥 여기까지만 생각을 할게 해야지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으니까. 새로 사업 시작하신 거는 굳이 문제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없다. 그러니까는 일하고 돈 벌고 새끼 위에서 살아야지. 모성애 강한 사람이잖아 언니야. 네. 애도 근데 엄마도 좋은데 아빠도 좋아한다 그게 참 자신 아프다. 엄마도 좋아하는데 아빠도 좋아한다. 대신감 느껴요. 자녀 자녀 동풍을 했어요. 뭐를? 자녀가 모르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애기 아빠가 밖에 나가서 이제 그렇게 내 연인을 준 거를 알고. 이거를 저 혼자 삭히다가 아무래도 행동이 보여지는 게 내가 아빠한테 너무 써놨고 나쁘게 행동을 하니까 저를 미워하더라고. 응. 너는 배신감이라는 걸 아니? 안 돼 갖고 아빠가 엄마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은 안 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응 그래야 돼 뭐 이런 거. 아빠는 더 챙기더라고. 아들이죠. 어. 그러니까 또 아파. 근데 아빠를 좋아한다. 이게 가슴 아픈 거야 내가 품 안에 끼고 내가 이렇게 키우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엄마밖에 몰라야 되는데 엄마 좋은 만큼 아빠도 똑같이 좋아할 소리가 조금 나오는 얘기야. 지금 그런 게 유독 심해졌어. 그래서 아빠의 자리는 뺏지 말고 내 남편은 그냥 없어요. 생각하고 살아야 돼. 아시겠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건강. 어디 지금 크게 병 걸린 데 있습니까. 없어요. 뭔데 건강 염려증입니까. 근데 언니아가 원래 예민해 너무 예민한 사람이고. 원래 이런 가물이 너무 많은 사람이고 전보라고 하면 항상 듣는 얘기일 거야. 시내 가물이 너무 많고 신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있고 그거는 기정 사실인데 그런 사람들이 유독 두통도 조금 많이 아프고요. 머리 아픔이 좀 있고 몸 삭신 쑤시는 것도 좀 많이 있고. 있고. 거기가 무슨 암입니다는 없는데 여기저기 안 좋은 데가 좀 많이 있어라는. 그게 조금. 언니아도 그런 사람인데 어디 크게 특정 하나가 고장난 건 아니니까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자리 미용실 하신다고 했잖아요. 미용실 하는데 누구랑 같이 하세요. 저 혼자 하는데 이번에 어머니가 2층 1, 2층으로 돼 있어요. 미용실이요? 내 친정엄마? 네.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엄마 원래 뭐 하셨던 분이야 이 집 엄마도 보통 아인다. 딸내미가 엄마 팔자 남았거든요. 이 엄마도 엄청 강하고 세다. 아주 팔자가. 응. 근데 이 엄마가 또 뭐가 있냐면 엄마 본인도요 이 모성애가 너무 강한 사람인 것 같아. 엄마도 그런 사람이야 내 딸이 도와달라고 하면 나는 아무것도 안중에도 없어. 무조건 도와줘야 되고 해달라면 다 해줘야 되고. 이렇게 뭐라고 거부가 없는 사람이다. 새끼에 대해서는. 엄마랑. 엄마같이 하는 거 나쁘지 않아. 괜찮아 괜찮아. 근데 원래가 엄마랑 같이 붙어서 살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일적으로 움직이면서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 근데 사람이 또 들어오겠는데 엄마 말고. 직원. 직원을 구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예예. 사람이 또 들어오겠어요. 네. 들어오는 사람이 처음에 들어오는 사람이 오랫동안 입고 가지는 못할 것 같아. 응 직원은 들어오나요? 들어오는. 오랫동안 있지는 못할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는 사람 아니면 세 번째 오는 사람 그 사람이 조금 더 오래 있을 수 있는 사람일 거. 같아요. 인연법은 좀 있나요? 어떤 인연 남자 인연. 아니요. 그냥. 주변에 좋은 사람을 많이 남겨. 끄는 사람이라고. 사람을 끄는 데 말했잖아. 그냥 착하고 참하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내 옆에 오기는 힘들다니까 다들 강하고 세고 보통 아닌 사람들만 내 옆에 붙었는데 왜냐면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집지 않은 사람이 언니 옆에 하고 쪼갈쪼갈 합니까 못해요 무서워서. 기운적으로 후달린단 말이다. 그니까 사람은 딸리는데 그중에서 좋은 사람 골라내는 거는 내 능력인 거야. 음. 남자가. 그냥. 뭐 또 만나봤자 그놈이 그놈이고. 그냥 그 밥이다. 관심 없어. 그냥 내 인생에 남자는 그냥 없고. 돈이나 갖다 주면 받았을까. 보태주면 고맙고 아니면 말고 이래야 되지. 내가 또 한 번 사랑을 찾아볼 거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냥. 하나는 접어야 된다면 그거 접어야 될 것 같아. 관심 없어 지금은 관심 없어. 그럼 남편하고도 이혼의 신고가 되지는 못했겠네요. 그럼 이혼도 아니네 뭐 주말 부부도 아니네 그럼 쉽게 말하면 남자가 도집 살림하는데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소리가 나오는 거다 맞지. 도집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집도 또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오늘 왔다 가는 걸음에 그냥. 또 한숨 쉬면서 눈물 흘리지 말고 그러. 놈이려니 그렇구나 진짜 역시나 그렇네 이렇게냐 하면서 마음을 조금 더 단단하게 먹는 게 필요하실 것 같아. 그러면 그 애기 아빠는 지금 하는 일이 있는데. 여자를. 무슨 건설 무슨 이런 일 하십니까. 지웠다 보셨다 지웠다 보셨다. 해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뭘 지웠다 보셔. 몇 살 먹었어요. 칠 년. 근데 이 사람이. 다져 놓은 게 되게 단단하게 다져 놓았어 밑받침을 그동안. 쌓아놓은 거를. 사업하는 사람이 무너지지 않았던 사람이 어디 있어요. 힘쓰지 않아.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근데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굉장히 기본기를 다져 놓은 사람이라서 이 사람 쫄딱 망해가지고 어떻게 되겠네 소리는 안 나와요. 지금 만나는 사람이 같이 동업으로 그 여자가 투자를 한다고 해서 지금 같이 시작을 하고 있는데. 외연녀가 투자자야 또. 돈이 있다고 해서 뭐 돈 받으려고 한다고 하나. 그 여자는 몇 살 먹었는데. 동갑에 둘이. 중계에서 하는. 근데 둘이서는 같이 끝까지 오래 못 만날 것 같아. 그럼 제가 봤을 때 오래 만날 것 같아. 못 만난다 오래 여자도 보통이 아니고 욕심이 너무 많은 사람이라서 야 하면 왜 이래야 되는 사람이거든. 그니까 남자가 야 하면은 본인 같은 경우는 왜 이리 달랄 줄 알거든 달랄 수 있는 게 있는 사람인데 그 여자는 그걸 못 해요. 제가 오픈을 했거든요 잘 가는 걸. 근데 어떤 일반 사람이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왜 만나는 지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 뭐가 있겠지. 본인은 왜 만나는데요. 사람 있으니까요. 그 그 사람도 그게 있겠지. 사연이 영원한가요. 근데 음 기본기가 탄탄하게 다져져가지고 일하는 거가 무너지진 않게 했는데 그 사람이 도와줘가지고 도움받아서 투자받아서 내 언니한테 뭔가 사업이 추진되고 또 뭐 한다고 하는데 오랫동안 못 해요 길지 못 해요. 내가 볼 때는 길어야 뭐 내년까지 넘어가지는 못할 것 같아 내년 이맘때쯤에도 그 여자가 함께 있지는 못할 것 같아요. 다른 인성이 또 만나겠죠 당연하지. 응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단 재수 없다 해갔냐. 응 가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도 있습니다 했는데도 괜찮습니다 하고 만나는 거 자체가 재수 없다. 그럼 지가 세 번째 뭐 하려고 하는 거 어째가는 모르겠지만 연이 그래 길지가 못하니까 그래 금방 떨어져 나갈 것인데 그래 내 애기 아빠한테 니가 돈으로 도움이 좀 된다면 해 봐라 그냥 이래라. 그러고 있어요. 길지 못한 인연입니다 거기랑 근데 일하는 거 가지고 이 사람 뭐 놓치진 않겠어 왜 근데 일하는 거 가지고 뭐 잘못될까 봐 걱정되는 거야 그건 아이지 걱정됩니까. 제 여자랑 하는 게 다 나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니야 그래도 내 주머니에 돈 들어오려면 뭐라도 잘 돼야지 또 십 연이라도 한 푼이라도. 힘들었으면 좋겠어. 아니야 근데 길지가 못해.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한 만큼 그 사람을 똑같이 받았어. 의견 충돌 때문에 끝까지 못 가요. 짧아요 이거 예를 들자면 이렇게 하자 이 여자는 저렇게 하자 해 이 남자는. 이렇게 해야 되면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 도집이 없어. 엄청 세다 근데 이 여자도 그래요 저렇게 하자면 저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거든. 그게 한 번 두 번 재판 되면. 충이 생겨서 이제 찢어지겠지 싸우겠지 계속. 그러다 보면 헤어지겠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여자랑 빨리빨리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바라는 것도 바란다고 되는 것도 아닌데 어차피 짧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관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속이 얼마나 상합니까 미치겠다. 본처에 있는 것도 사실은 눈물 나고 서러울 일인데 걷다 대고 애인까지 또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미칠 노릇이고 도대체. 그년도 미친년이다 본각실이 있고 내가 첩이지만 내 새끼를 또 낳고 살고 있는데 그 애인을 또 한다고 하니까 보통 년이겠냐고. 응 미치겠다 도대체가.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피 아냐. 그렇습니다. 미치겠다 근데. 사업적으로 잘 된다고 하니. 돈 보낸 거 걱정 안 돼 걱정하지 마. 엄마 친구 안 들고 있어. 근데 요새 지금 장사. 잘 된다는 가게 있어요 없어요. 다 힘들어서 문 닫고 정리하고 있는데 그래도 사람이 들고 그래도 유지가 되는 것만으로도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 보다는 내년이 좀 낫다. 근데 이제 막 시작했다면서 입소문 나고 있습니다. 알겠지? 홍보 조금 해라. 엄마 지금 엄마 같이 오고 나면. 엄마 같이 홍보하려고. 이 블로그 같은 거 있지. 그거 하면 괜찮다. 근데 언니아는 사람을 끄는 힘이 있어서 그런 거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거 보고 또 찾아옵니다. 아무리 백날 홍보해도 안 오는 사람들은 안 오거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거든. 나는 그게 된다 응. 지금 같은 미용 그 하시는 분이 저한테 계속 구애를 하시는데. 뭐라고 같이 하자고. 아니 그냥 이성적으로. 저희 모든 걸 다 알고도. 계속 자기만 얘기해 주잖아요 남자. 내 인생이 없다. 근데 전 관심이 없어요 말이잖아. 뭐 내 좋아하고 뭐 하나 갖다 주면 내가 받을까. 아니 말고 응.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알아서 자기가 혼자 알아먹었어. 양띠. 치구 양띠. 아니다 언니야. 안 된다. 호기심이야. 남자. 호기심. 제가요? 어. 언니한테 호기심이라고. 어우 그건 저는 관심 없어. 언니한테 호기심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무 궁금해 한 번 이 사람이 어떤 집 봤어. 다 알았어 떠난다 응. 내가 그런 짓거리를 왜 해요. 아 근데 너무 부담스럽게 하니까 또 이제 같이 다 그 일 제로를 대주시는 분이어서 저도 함부로는 이렇게 세 가지 없게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뭘 하나 이렇게 생각해서 보내주시면. 그 이래라 나는 속으로 이래라 나는 공주니까. 남쟁이들도 붓고 벌도 붓고 나비도 붓고 왕자님도 붓겠지 하는데 그 사람이 왕자님은 아니라는 거지. 그중에 하나라고만 생각하고서 굳이 하지 마세요 할 필요도 없고 안녕하세요 안돼 내가 이뻐 갖고 뭐 해준다는데 왜 마다 합니까. 맞지. 복이다 그냥 그런 복이 또 있다 생각해라 내가 남편의 자리는 없지만 응. 아휴. 바보 천치들은요 못난이들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라지는 것 같은데 꼭 이렇게 이쁜 사람들 빛나는 사람들은 우여곡절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 어떻게 볼까요. 팔자가 화려하니까 그렇죠 응. 근데 또 이게 있다 바보 천친데 팔자만 화려한 사람들은 또 불쌍해 근데 언니 하는 거 그리고 예쁘잖아요. 아닙니다. 팔자도 화려하니까 그걸로 또 위안 삼아야 돼. 뭐 때문에 이렇게 대세를 탓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냥 살까 그만 살까 어쩔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으니까 이걸로 위안 삼고 또 이거 하나로 위안 삼아서 그래 그래도 내가 이만하니까 괜찮지 이렇게 조금 살아야 될 것 같아. 지금으로서는 지금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사업 쪽으로 뭔가 안정이 되고 제가 좀 만족을 느낀다면 그거라도 위안을 삼아야지 그걸로 늘려가지고 행복을 늘려야 돼. 내가 능력적으로 서가지고 하면 왜 안 쳐다보고 그럴 수 있어. 예 쳐내고 그냥 그냥 무시하고 할 것 같은데 지금 안정적이지도 못하고 아무래도 내가 단돈 심번이나는 없으면 어 심번이 없어 내가 돈을 청할 수 있는 사람은 이게 아빠니까. 그래서 지금 그러고 있는데 이게 이쪽도 상처받아서 마음이 힘들고 이쪽도 자본함도 불안하고. 뭐 하나 안정적이게 된 게 없으니까. 내가 봤을 때 제일 불쌍한 사람은 본처다.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또 그 사람이 제일 부러운 사람이다 왜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다. 맞잖아 본인만 가운데서 더 힘든 사람이 됐다. 알아요. 뭐를. 존재감을 알아. 언니와 존재감을 알아. 그게 누구고 어떤 건지 모르는데. 새끼 난 줄도 안아. 근데 그 집도 이혼을 안 하나. 대단하다 그냥 모르고 그냥 너는 너 나는 나 그냥 다녀 있으니까 그냥. 그 집도 돈으로 생각하고 그냥 돈 갖다 주고 쓰고 사는 거 어쩌는가 그냥 남편의 자리를 비워버렸는갑다. 대단하다. 아니면 이게 이쁜가. 남자가 대단하다 궁금하다 어떤 사람인가. 와. 아니면 그 여자분께서. 마음을 비우고. 그냥 애인이 있던가. 애인이 잊고 꼴 떠나서. 갖다 줬으면 안 살았겠지 새끼가 있고 어찌고. 떠나서. 남자가 거지였으면 살았겠나. 아니 버렸겠지. 그때 갖다 주는 돈 있으니까 그거로도 위안 삼고 사나 보지. 그 사람 속도 말이 아니네 그러면 미치겠다 그럼 제일 마음 편한 사람은 세 번째 여자네. 다 알면서 감싸 안고 그래도 살아간다고 만나고 있으니까 미치겠다. 다른 거는 됐다 언니야 어차피 신랑 없고 그래도 언니야 원래 새끼도 없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언니 새끼도 없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래도 내 새끼가 내 옆에 있다는 걸로 위안 삼아서 하늘이 주신 내 새끼. 새끼 보면서 일하면서 바빠지면 돈 벌면 다른 거 겨를도 없어 생각할 맞지. 빨리 그 날이 더 오기를 기다리면서 울 지나가면서 또 괜찮아진다고 하니까 오래 무탈하게 잘 지나가기를 또 기다려 보세요. 아시겠죠. 와 고구마 먹은 것 같다. 답답해요. 책임감은 있겠어요. 럭하고 싶어 죽겠다 무슨 책임감. 그 뭐 저하고 얘기해야 되는 책임감. 소유력이 많은 사람이라서 맞잖아요. 이 여자도 내가 책임질게 저 여자도 내가 책임질게 하다 보면 내 새끼야 당연히 책임지죠 그건 걱정 안 해도. 버리고 도망가지는 않는다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 애기 우리 아들 뭐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학비 대줄까요? 대줍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아. 응 장가 간다고 그러는데 뭐 해줄 해줍니다. 집 하나 해줘야 해줄 거예요. 그런 거는 잘한다 이 남자가. 근데 이 남자의 이제 가장 문제점은 연료자를 마다하지 않는다는 거 그것만 문제인 것 같아. 언니 아직 안 버린다 근데 이 남자가. 안 놔둬요. 그리고 뭐 해달라고 하면 또 해줍니다. 응 다 해줘요. 그러니까 말하잖아 해줌으로써 그 대가가 이거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다니까. 정신 상태가 일 바르고. 올바르지는 못 한 것 같아. 일반적이지는 못 하잖아. 몸몸이 새끼잖아. 잠놈이라고. 몸몸이 새끼 새끼. 미안해요 그래도 애기 아빠인데. 잠놈이 너무 좋은데. 답답해 죽겠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건강해야 돼 알겠잖냐. 끝났어요 궁금한 거 있어 물어보세요. 괜찮아. 응. 미치겠다.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지금 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는데. 그 소리가 나올 때까지의 이 내공은 얼마나 이만큼 쌓였었겠냐고. 내가 안 힘들어 그니까. 작년 가을에 처음 말고. 이 여자를 만나서. 같이 술 한잔 먹으면서 술 내기도 했었어요. 하고. 저는. 현동 하나하나에 진짜 신경이 곧 있어가지고. 되게 힘들었는데. 오히려 지금 그때부터. 말이 편안해진 거지. 내가 내려놓으니까 편안해진 거라. 근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더 답답해질 것 같아. 아니 어. 좀 생각하는 게 좀 그이라서 좀 그랬었어. 집도 못 오게 하고. 근데 애인은. 그랬었는데 그땐 조금 괜찮았는데. 지금은. 모음이 있고니까. 또 맨날 와요 집에. 아니 근데 너무 바쁘겠는데. 자기 집에도 갈라. 여집에도 올라. 애인도 만날라. 애인도 만날라. 일도 할라. 시간이 어찌 그래 맞노 도대체 그 남자는. 어떻게 있는 줄 알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여자도 집에 갔어요. 아침에. 아침에는 그 여자도 집에 갔어요. 아침에는 그 여자도 출근하고. 그러면 이제 그 여자 애들이 학교를 가잖아. 응. 학교를 가잖아. 그러면 그 집을 가서 같이 있다가. 놀다가. 낮에 한두시에 나와서. 같이 교회가 사무실에서 있다가. 저한테 와요. 5시, 8시. 저녁밥 먹고. 그리고 9시, 10시에 가. 집에. 그러다 이제 저녁에 한 번 보고. 집 앞에 가서 한 번 보고. 애인을 또 보고. 이제 그 다음에 자기 본집에 가는 거야. 어. 그 여자가 알고는 그렇게 했대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자녀 있으시잖아요. 했잖아. 어떻게 내 자녀하고 같이. 생활하는 한 공간에. 남자를 어떻게 부르는 거야. 정신이 미친년이니까 그러지. 그죠? 응. 그것도 다 큰 천우들 아니 작은 애들 다. 둘이 딸인 걸로 알고 있어요. 딸 갖고 싶어 했는데 연병하네 그럼 그게 또 지 딸이라고 생각하면서 잘했어.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거에 대해서는 그 집. 애들이 어렸으면은 이쁘다고 하고서. 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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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다 크니까. 아무 그러진 않아요. 자기 핏을 맞으면 안 쳐다. 그건 있어. 내 새끼만 또 내 새끼만. 살아도 안 울리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 다 큰 애들. 아니 그니까 바빠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도대체. 하루를 어떻게 그렇게 사냐고 바쁘게. 저거 그거 걸렸죠. 진짜 포지관하네. 저거 뭐야. 피부병. 그 뭐야. 피부병을 생기는 거. 포진 대상 포진. 바람핀이라고 대상 포진 걸렸어. 미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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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일반적이지가 정말 못하다보냐 맞지? 근데 그 일반적이지 못한 사람. 일에 내가 관여가 돼 있다니 언니도 일반적이지가 못한 사람이지 미치겠다 근데 완전 뒤죽박죽 엉망이다. 엉망이고 지랄이고 내가 살라니까는 냅둬라 그냥 그러고 다이든가 말든가 생활비나 또박또박 주고. 정말 말린다고 해도 그게 뭐. 안 돼. 안 돼. 그걸 내가 스스로 내 마음을 봐주세요. 그렇게 할 것 같았으면 진작에 정신 차리고 가장. 충실하고 살았겠지. 안 된다. 계속 그러고 사라진다 어쩔 수 없다 이 사람. 내가 좋은 친구 정의 못하고 있다든 내가 걔랑 끈이 있냐 뭐가 있냐 너는 그래도 나랑 끈이 있냐 내가 어떻게 널 포기는 하냐고. 남자로서는 나라를 구했는갑다 여자가 끊이지 않고 끊이지 않아. 남자로서는 여자를 구했는가 봐 미치겠다. 어떻게 내가 적인가요 그 사람이. 있나 보지. 뭐가 있으니까 나도 사랑한다며 그 남자 뭐가 있으니까. 아니요. 뭐는 인간적으로. 살아보겠지 그 사람 뭐 보면 살아라진 않았어. 남들도 그러겠지 인간적으로도 사랑을 했던지 뭐에서 사랑했던지 뭐가 있으니까 그 남자가 좋아서 여자들이 붙어있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근데도 푸누가 보면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맞지. 왔다. 1 1 2 2 3 감사합니다.